아 이번에 오렌지 공도 그러고 소다 저거 쭈쭈바도 그러고 다 좀 그러네 좋아좋아 지금까지 좋아 아아아아 안좋아 하나 놓쳤죠 지금 이번에도 여러분들 저 몇개 놓쳤는지 말씀해주세요 구덩이에 몇개 빠졌는지 점수 아까보다 훨씬 좋은거 같애 아 캣 아 아 아 아 아 와 진짜 빡세다 이번 아레나 이번 아레나 좋아. 많이 놓쳤지 아직 어 오 선다 1800 초초인거 같은데 내 기준으로는 나 맨날 1700 막 그렇게 뽑지 않았었나 나한테는 1800 잘 뽑은거 같애 어 나한테 1800 최초에요 여러분들 선달 자 이어달리기 퍼펙트 한번 해볼게요 점수 몇점 나오는지 총 몇번 빠졌어 얘들아 구멍에 네 다섯번 빠지지 않았나 아 아까워 죽겠다 너무 아까워 죽겠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선달 진짜 잘 뽑았죠? 이달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선달 대박이네요. 이달 한번 퍼펙트 제발. 아 진짜 안 박았으면 좋겠다. 해적에서 아 근데 해적금 실수가 내가 잔실수가 많아서. 아 진짜 안 박고 싶은데. 제발 퍼펙트하게 해주세요. 진짜 부탁드릴게요. 우리 쿠키런 형님들 부탁드릴게요. 제발 판정 좀 느슨하게 해주세요. 제발 판정 좀 느슨하게 해주세요. 쉽셋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. 어 지원님 감사해요. 잠깐만. 자 집중금 할게. focal 합격에 sustained 그Es alcance déck Orsi. 자 이렇게 해 봐. 정zuk. 자$ quellaak. 구출. hola. 베이스, 구아에 Afin. 칭. Muito desig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legger fold asegurken 아 아 아 아 아 고마워요 정림형님 중학 잘 보셨나요? 아까 아 아 뭐야 이거 음 운 별로 안 좋네 근육 오 타이밍 대박 굿 이런 타이밍을 원해요 저는 아주 좋죠 그쵸? 야 이분만 집중 좀 할게 대박 타이밍이다 나 이분만 집중 좀? 이거 끝나고 채팅 좀 읽어도 될까? 이거 판 너무 좋아가지고 오 판이 지금 너무 좋아 얘들아 아 어 그래 우리 매니저님들 말 잘 따르고 있어 얘들아 형 게임하는 동안은 판이 좀 좋네 얘들아 부택 아 아 아이고 정림형 아 아우 정림형 왜 그래요 또 무슨 2만원 오 정리명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정리명 치킨 맛있는거 먹을게요 우리 정리명이 주신걸로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제가 오늘 좋은 등수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조합은 잘 보셨나요 아까 그 멍멍이 조합 내가 하라고 해가지고 바로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아 어 괜찮아 일단 낙사야 부딪힌게 아니고 낙사기 때문에 괜찮아요 집중 집중 이거 집중해야돼 이거 점수가 지금 너무 괜찮아 내가 여태까지 한 판 중에서 괜찮은 판이거든요 엄청나게 미안해 내가 후원 리액션 내가 별로 못하는 점만 양해 좀 해줘 게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챔피언스리그 3시간도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이러네 어 미안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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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점수 대박 좋아 지금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나 형 흥분했어 형 흥분되거든? 아 아깝다 저거 덤벨 형 지금 엄청 흥분되거든? 좋아 좋아 1,720만점 뽑았어 선달 가자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마이 브라더가 또 진짜 아 잠깐만 아 진짜 우리 동생 지금 게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너무 고맙게 계속 호환해주네 아 뭐야 이거 어 낙사하면 안되는데 키 씹혔어 방금 얘들아 좋았어 기갱? 자 일단 기갱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더 한번 잘해볼게요 전판보다 이정도 쉬었으면 됐어 시간이 없어 지금 인터넷 보니까 다크초코 좋대? 지금은 안좋다 다크초코 옛날에는 좋아하는데 인터넷 믿지마 날 믿어 인터넷 인터넷에 글쓰는 애들보다 내가 더 잘하니까 나를 믿어 인터넷에 글쓰는 애들보다 내가 더 잘해 아니요 맨날 생방 안켜요 수금토일 방송킵니다 수금토일 근데 제가 다음주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여행가가지고 못키고요 다음주 평일중으로 킬게요 제가 그러면 주말에 못키는 대신에 금요일은 켜요 근데 다음주는 어 이거 지원님이 알려주신거 너무 고맙네 이 조합 좋네 진작에 이 조합할걸 그쵸 여러분들 왜 계속 여러분들 힘든 요가랑 마법사 조합을 제가 붙들고 있었을까요? 그렇게 힘든 조합을 그쵸 진작 이 조합할걸 안그래? 생각해보니까 어때? 근데 내가 그 조합으로 좀 단련이 돼가지고 이 조합 퍼펙트한거 아닐까? 생각해보면 그 조합으로 내가 아레나사가 좀 단련이 됐어 어 그 조합 하다보니까 나머지 조합이 다 오징어처럼 보여 너무 쉬워 쉐 стар다 아레나 아 아 화이트가 이주아 말려줬었어? 나는 왜 모르지? 앞으로 나한테 뭐 가르치려면 애들아 수원으로 가르쳐야돼 그래야 내가 알아 이렇게 지원님처럼 아 오케이 아니요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? 아 아까 선달 몇점 뽑았나요 여러분들? 기억나시는 분들 있나요? 아까 선달 몇점 뽑았어? 아 선달 고낙 좀 해야겠다 고낙하면 점수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선달 이달 말고 선달 이달은 여기서 고낙해주면 안되는데 여기 조심 오케이아아 편드로 쥐랴구? 엔 Savior 엔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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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와라 새끼야 그딴 건 없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여기 잘하죠 여러분들 여기 화살 구간은 잘하는데 그 뒤에 그 뒷부분 또 아 부딪히면 안되는데 거기 막아 껴가지고 아 네 새로 오신 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게임에 좀 집중중이라서 시간이 지금 20분밖에 안남았거든요 좀만 양해해주세요 이거 끝나고 소통방송하자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좋았어요. 마가 낀 그 부분 통과했어요. 여러분들 이달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아 저걸 놓쳐? 아이고 갑자기 변신이 작아지면서 저걸 놓치란 약가운 소물량 아 너무 아까운데요 저거 소물량 설마 저것때문에 이행 못하는거 아니겠지 아 안되는데 아 소물량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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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